아, 배고파. 아, 배고파. 아, 하지마. 왜요? 발꼬랑은 지금 식사하시는데 지금 언니가, 어? 엄마, 깜짝아. 가인아. 눈 화장 좀 하고 다녀봐. 아, 무서워. 아, 왜, 누구세요? 아, 누군가 했네. 아, 배고파. 또, 또, 또 시작돼서 작곡가님. 아, 이거 민소빵, 민소빵 한 것 같은데? 어? 어? 이거 말고 들어본 거 같네? 이거 말고 딴 거 하면 내가, 이거 내 스타일 아닌데. 난 좀, 난 동방신기. 이건 내, 내. 이 곡이 내 스타일이야. 아니, 지금 동방신기를 왜 찾아요? 난 동방신기. 야. 둘 중에 아무나 한번 해봐봐. 뭘, 가, 노래 불러보라고요? 어. 그럼 내가 또, 직성에서 내가 또 한번 해볼까? 기가 막힐 거, 놀라지 마. 아. 제가. 어느 별에서. 어느 별에서. 야, 가인님 까져. 하하. 내 맘속엔 왜 왔네. 그 가사 좀 아니잖아요, 여기. 왜 이러니 말달린. 날 꼭에 띄워야. 아니. 별로다. 완전 귀엽지? 어떤 여자 좋아하는지. 내 눈엔 난 안 차는지. 언니 봐봐요, 저희도 봐보라고요. 안 차인데, 안 차. 완전 안 차요. 어? 이거 너무 좋아. 아, 대박. 이 정도면 돼야죠. 야. 진짜 아니다. 이런 거 해봐봐. 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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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별에서. 어nn. 요. 나만 알아보기 살짝 후 네 맘 뉴스는 없니 어느 별에서 온 뒤 내 맘속에 내왔니 왜 이러니 my darling 내 꿈이 된 거야 honey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 my star 뭐야 이거 완전 백번하니 괜찮아 완전히 집어 가자 오랫동안 내 꿈 오랫동안